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5번째는요. 소비자 이론의 기본 개념인데요. 소비자 이론은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 이론은 소비자 균형을 구하는 겁니다. 아직 이거 잘 모르겠죠?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비자 균형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소비하는 재화가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게 소비자 균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이론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했었죠. 그렇죠? 우하향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우리 앞에서 수요의 법칙 배워서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할 때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그게 수요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하향한 걸 배웠으면 됐지 여기서 또 이걸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 수요 곡선을 도출해낸 거는 사실 학문적으로 어떤 정교한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시장을 살펴봤더니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적게 사고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많이 사네.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뭐를 목적으로 하냐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비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이 효용 극대화가 별거 아닙니다. 이따가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해가지고 소비자 균형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 소비자 균형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가지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소비자 이론의 내용입니다. 소비자 이론을 이렇게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사실 우리의 핵심이에요. 소비자 이론의. 이거를 그냥 길고 어렵게 수식을 막 사용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소비자 균형 있죠? 이 소비자 균형의 개념부터 먼저 좀 잡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개념인데 이 소비자 균형은 이름에서 벌써 막 소비자 균형 하니까 숨통이 탁탁 막혀져. 어떻게 막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거창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름에 현혹돼서 심지어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저기 소비자 균형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 이 정의 자체도 얼마나 어렵게 적어놨는지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벌써부터 어렵잖아요. 예산 제약하에서 뭐지? X제와 Y제. 아 그러니까 제화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네요. X제와 Y제를 소비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효용이 극대화 되었을 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없지만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일단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그냥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어떻게 쓰는데? 뭐 남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기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효용 극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수중에 지금 천원이 있대요. 천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천원 가지고 요즘에는 시장 가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브랜드 있는 무슨 그런 데 가면은 천원 내용으로는 빵 못 사 먹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재래시장에도 조그만 빵집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빵 두 개죠. 두 개. 단팥빵이랑 슈크림빵, 흰크림빵 중에 섞으면은 작년까지는 3개였는데 올라가지고 두 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은 먹을 수 있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빵 두 개면. 근데 또 천원 가지고 또 뭐도 사 먹을 수 있냐면 그 양은 진짜 정말 조그만데 좀 달달하고 맛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마카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마카롱. 못 먹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카롱 조금해. 진짜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 근데 입에 넣는 순간 그냥 사르륵 녹아서 없어져요. 마카롱 같은 거. 그죠? 근데 봐봐요. 이 천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배가 고픈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인데 당연히 둘 중에 뭐 먹어야 되겠어요? 빵 먹어야지. 빵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원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더 얻으려면 거창하기 위해서 효용이 극대화 되려면 이 경우에는 빵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효용 극대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천원이 있어요. 천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밥을 방금 먹고 나와서 그래서 배가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 빵 두 개 더 먹으면 어떡해? 과식해가지고 소화불량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마카롱을 사 먹어야지 효용이 극대화 되는 거죠. 즉 만족감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효용 극대화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비자 균형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효용 극대화고 두 개의 재화를 섞어서 샀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소비자 균형이에요. 효용 극대화는 알겠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재화를 섞어가지고 두 개의 재화를 섞어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소비자 균형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볼게요. 교재 76페이지 보시면 거기 얘가 나와 있어요. 보면 일단 뭐라고 나왔냐면 예산 제약하에서 그죠? X제와 Y제 두 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쌍과로 2번을 보면 예산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에 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두 개의 재화는 뭐가 있냐면 빵하고 우유예요. 빵하고 우유야. 그러니까 X제를 우리가 빵이라고 하고 Y제를 우유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빵하고 우유하고 가격이 둘 다 천 원이에요. 천 원. 둘 다 천 원이야. 가격은 똑같아. 자 이랬을 때 이게 중요해요. 소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소비자 균형이란 이름을 붙인 그런 경제학자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쉬운 개념을 어려운 이름을 붙여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만 원을 빵과 우유를 사더라도 빵 한 개하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빵이야. 여기 빵이고 우유가 있는데 빵 한 개나 우유 아홉 개 살 때의 만족감하고 빵 다섯 개하고 우유 다섯 개를 요렇게 상고하고 요렇게 상고하고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워요. 그치.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골고루 사는 게 더 효용이 훨씬 크겠죠.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빵 아홉 개 우유 한 개도 이거 빵 아홉 개 대비 하나의 우유를 먹으려면 목이 되게 마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배만 찰 거고 우유만 먹으면 근데 적당히 어떻게 해요? 빵과 우유를 골고루 사가지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그쵸? 그때 만족감이 더 높다는 얘기에요. 즉 무슨 얘기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재화를 사더라도 얘네들을 사는 이 개수가 개수가 서로 다르면 효용이 틀려줄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 중에서 이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물건의 종류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지. 이 두 개를 사는데 그 개수의 조합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품 묶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효용을 많이 주는 상품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소비자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목적은 뭐야? 바로 몇 개를 사느냐 X제와 Y제 몇 개를 사느냐가 소비자 균형을 찾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소비자 균형 몇 개 몇 개를 먹어야지 내가 가장 즐거운 거지? 몇 개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 균형을 어떻게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골고루 사먹는 것이 효용을 주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좀 수학적으로 나중에 보다 보면 다음 장에서 배울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이잖아. 그죠? 예산선은 이렇게 우화양하게 생겼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예고편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이 되고 자 그럼 이제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소비자 이론이라는 것이 소비자 이론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수요 곡선이 요렇게 우화양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수요의 법칙이나 그런 걸로 우화양한다는 거를 우리가 진즉에 알고 있지만 학자들이 이걸로 만족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이거를 증명해내야지 그 사람들은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그치?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데 효용 극대화하는 상태에서 소비를 할 때 그죠? 소비를 할 때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우화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는 경제액자인 나도 인정할게 수요 곡선이 우화양한다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뭐예요? 그 재화의 묶음들 상품 묶음 그게 바로 소비자 균형이었죠. 소비자 균형 그러면 이 소비자 균형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빵과 우유라고 했지만 그냥 X제 Y제라고 한다면 X제와 Y제가 예를 들어서 5개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X제 하나만 보면 여기에 5개 수량이 나오죠. 이때 가격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딱 보면 수요 곡선이 우화양 즉 둘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이 소비자 균형점에서 이 가격과 이 수량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화양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 균형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Y제 X제 평면에서 예산선이란 게 이렇게 거지고요. 무차별 곡선이란 곡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란 걸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효용함수는요. 재화의 소비량과 소비로 인한 소비자의 효용과의 효용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효용이고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재화의 소비량을 나타내죠. 아까 이게 빵, 우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77페이지에 대표적인 효용함수가 뭐냐면 유는 x, y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기억나요? 빵 천원이고 그죠? 우유 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만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효용함수고 우리 시험에는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버거워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거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유는 x, y예요. 그럼 이건 뭐의 x의 소비량이고 이건 y의 소비량이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둘 다 만원이고 빵하고 우유하고 천원씩 천원이니까 다 합쳐서 열 개까지밖에 못 사죠. 그러면 처음에 보세요. 우유를 아홉 개 사고 빵을 아홉 개 사고 우유를 하나 샀어. 그죠? 그 다음에 빵을 일곱 개 사고 우유를 세 개 샀어요. 그 다음에 우유와 빵을 둘 다 다섯 개씩 샀어. 봐봐 9 곱하기 1이니까 이거 효용이 9밖에 안 나오죠. 7 곱하기 3이니까 21 나오는데 5 곱하기 5가 25로 효용이 제일 크게 나오죠. 그죠? 봐봐 빵이랑 우유랑 개수 차이가 안 나오고 골고루 사니까 효용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만 거의 몰빵에서 사니까 이거는 빵만 드립다 사고 우유는 조그맣게 안 산 거죠. 그러면 효용이 9밖에 안 돼. 그래도 7 곱하기 그러니까 빵 7개 우유 3개 서로 섞어서 사니까 그나마 빵에만 거의 몰빵한 거 요거보다는 높지만 더 골고루 산 거 보다는 효용이 낫죠. 그죠? 요걸 뭘로 골고루 사는 쪽이 효용이 골고루 사는 편이 효용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를 요 효용함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요거 하나 정도 알면 됩니다. 아셨죠? 아 근데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런 게 나왔어요. u는 x 더하기 y 요것도 참고적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이 경우를 한번 보면 9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7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5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 10 10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몰아서 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몰빵으로 사나 골고루 섞고 사나 별 효용의 차이가 없는 함수다. 이건 이런 걸 이런 아주 예외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효용함수. 우리는 근데 이런 거 안 배우긴 하는데 안 배우긴 하는데 이런 이런 자 예를 들어서 하얀 사탕 검은 사탕 맛은 똑같아요. 아니면 흑설탕 백설탕 살 때 있죠. 흑설탕을 사나 백설탕을 사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완전 대체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가 이런 효용함수인데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는 이거까지 알 필요 없어. 이건 왜냐면 그냥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거를 더 이해 잘하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효용함수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효용을 나타내는구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이론의 기본 개념부터 알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소비자 균형에 대해서 제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소비자 균형이 뭐에 불과해요? 그렇죠? X제와 Y제를 몇 개 사느냐 그 몇 개를 알아보는 그 상품 묶음 몇 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소비자 균형이란 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재미있는 다음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